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일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에라는 의미는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굉장히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성 질환이고 이때 사실 100일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숫자 10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는 30일에서 45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오랫동안 기침을 하는 그런 질환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0일의 균이 생성하는 독소에 의해서 기침을 하게 되고요. 이런 100일의 균은 비말을 통해서 즉 침방울을 통해서 호흡기 전파를 하게 되는데 100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100일의 환자와 노출이 됐을 경우에서는 50에서 100%의 높은 전염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00일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10만 명당 150건이 매년 발생을 했었고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는 10만 명당 한 건이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백신의 그런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백신 접종이 이루기 전까지는 1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서 주로 발생을 했지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발생률이 줄어들고 오히려 백신 접종을 아직 다 이루지 못한 1세 이하의 영화나 혹은 청소년 및 성인에서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그러한 100일의 발생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패턴은 국내에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백신이 개발되기 전과 개발되고 나서의 그런 발생률에 급격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최근에 100일의 환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학동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어른들에게서도 100일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나 영하 감염의 50에서 80%는 가족 내 전파가 확인되었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최근에 100일의가 이렇게 급격히 발생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정답은 없지만 뭐 추정컨대 100일에 대한 접종하고 나서 10년이 지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혹은 새로운 변형 100일의 균주가 출현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어떤 뚜렷한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100일의가 진단될 경우에는 어떤 임상 경과를 띄는지 우리가 알아야 100일의 의심을 해보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00일의가 진단이 되고 증상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일단 잠복기가 한 8일 정도 이때까지 잠잠하다가 이후에 카타르기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카타르기는 의학용어로서 점막에서 점액이 과다하게 분출된다 분비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콧물 재채기 결막에서 눈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가벼운 기침 미열 등이 발생하는 감기로 오일될 만한 그런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요. 이때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후에 이제 발작성 기침기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쪽 점막에 머무르다가 이제 기관지로 내려가서 기침을 유발하는 거죠. 이때 기침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그 끝에 훅 이렇게 높은 고음의 소리가 나는데 그건 기도가 좁아져서 마치 훅이라는 고음이 들리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게 굉장히 특징적이고 두 번째는 구토 증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너무 심하게 하면 가끔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기침이 심하다는 거죠. 보통 수분에서 수차례 정도 반복을 하고 하루에 이제 15회 정도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평균 1주에서 6주 정도 지속이 되고 길게는 10주까지 즉 두 달 이상 이런 발작성 기침기를 거칠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이렇게 기침이 심하니까 갈비뼈가 이렇게 귀미가 늘 정도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회복기이고 회복기에는 이 발작성 기침의 횟수나 정도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 어떤 분들은 깔끔하게 기침이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비발작성 기침 즉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수주, 수달간, 수개월간 기침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잠복기를 8일 정도 거치고 나서 카타르기, 감기, 콧물 감기가 나타나고 이후에 발작성 기침기가 나타난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기간이 평균 30일에서 45일 정도 유지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침이 지속될 경우에서는 합병증이 발생을 하겠죠. 영양류와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폐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구토가 심해서 영양요일 피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청소년, 성인에서는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늦골 골절이 발생한다거나 폐렴, 부비동염, 중염과 같은 2차 세균 감염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합병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배기레를 진단받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영유아에서는 아직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인에서는 그나마 백신 접종률이 있고 그리고 면역력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소화에 비해서는 질병 경과가 마치 감기와 같이 유사한 경안 경과를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 발생하는 이런 배기레는 마치 다른 바이러스 감염병 혹은 천식, 결핵 이런 질환들과 유사한 패턴을 띈다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진단은 일단은 기침이 있어야 되는데 기침 중에서도 특징적인 게 기침 끝에 흡이라는 소리와 기침 끝에 구토, 구역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영유아 아이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한 거죠. 진단은 배양검사를 통해서도 시행해볼 수 있겠고 PCR 검사를 통해서도 시행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배양검사는 오래 걸리고 PCR 검사는 하루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배양검사는 그러면서 항생제나 백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 민감도가 떨어진다라는 한계가 있지만 PCR 검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PCR이나 배양검사 둘 중에 하나라도 확진 판정이 나오고 기침에 전형적인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배기레를 최종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항생제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항생제가 투여한다고 해서 배기레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투여한다면 증상을 완화하는 목적이고 만약에 조금 경과하고 나서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2, 3주 뒤에 투여를 했다면 어떤 증상의 경과를 급격하게 호전하기보다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항생제의 종류와 용량은 다음과 같고요. 접촉한 사람, 즉 배기레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고위험군 12월 미만의 영아나 면역조화자 혹은 고위험군과 같이 거주하시는 동거인 영유아 돌보민 이런 분들께서도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을 하라고 권고되어 있는데 환자와 동일한 계통에 동일한 용량으로 복용을 하라고 현재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6에서 8주 노출 이후에 6에서 8주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예방적 항생제를 권고하고 있고 아직 이런 밀접한 접촉자분들에서 추가적인 격리는 권고되고 있지 않지만 환자 자체는 일단 항생제를 복용했다면 치료 후에 5일까지는 격리를 해야 되고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았다면 기침이 멈출 때까지 최소한 3주 이상 격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간격으로 일단은 백신 접종을 빨리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2급 법적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100일에 환자가 진단이 되면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것을 국가에 신고할 것을 현재 법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00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100일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침을 하는 그런 병이고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영유아 친구들이 100일에 걸릴 경우에는 폐렴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 진단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의심이 된다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PCR검사나 배양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방적 항생제를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한 것이 중요하다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00일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